리나님 참 사회생활 잘하시네요. 그리고 잘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직은 1학년이어서 잘 모르겠지만 잘해야죠. 이렇게 리나를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렇게 리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역할을 키우셨을 것 같은데 분명히 어머님이 오늘도 여기 어머님이 모셔다주셨어요. 가는 길은 제가. 또 다행히 리나 우리집 가까이 살아요. 정말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엄청 가까이 살아요. 그래서 내가 원래 데려가려는데 어머님이 여기 데려다주셨고 이제 가는 길은 내가 데려다줄 건데 아버님도 또 그렇게 유쾌하시다고 들었는데 저희 아버님이요? 유쾌한 건가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아버님 아버지 되게 재밌으세요. 막 제가 하루는 시계가 갖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어차피 제가 뭐 시계를 보려고 사겠어요. 그냥 멋으로 차고 다니고 싶고 나도 애들 하는 건 다 하고 싶은데. 그치. 화장도 하고 싶고. 그치. 그러니까 진짜 어렸을 때부터 많은 걸 시도를 했어요. 진짜 눈 판다 돼도 화장도 하고 다니고. 판다? 네. 정말. 저 지금 이거 화장 제가 한 거예요. 오우. 네가 했어? 네. 제가 한 거고요. 야. 근데 너 꽤 잘했어. 네. 그래서. 안쪽에는 약간 더 어둡게 이렇게 칠했고. 지금은 그래서 조금 그래도 제가 쌩얼이 아닌 그래도 쌩얼로 다니는 게 가능해졌지만. 엄청 그랬더니 호기심이 많았는데. 아빠 나 시계 좀 사줘. 시계 네가 왜 필요하냐. 아빠 요즘에는 패션 시계라고 시계 원판에 초콜릿도 그려져 있고 수박도 그려져 있고. 시계 잘 좀 도라에몽도 좀 그려져 있고 얼마나 예쁘게 많은데. 그랬더니 아빠 나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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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줘. 이렇게 쫄랐어요. 아빠가 그만두시게. 그러면서. 그만두시게 나는 안 사줄 거네. 이렇게. 그만두시게. 이러면서 아빠가. 안 사줬어요. 맨날 그런 느낌이에요. 식혜 글. 식혜. 식혜. 식혜를 시켰는데. 이게 정우야 이 식혜가 지금 어디 담겨 있어. 나무. 식혜를 열 번만 해보래요. 나무시키 나무시키 나무시키. 그래 너 무식해다 이마 이러고. 아빠 아재 개그를 잘하시는구나. 맨날 그러세요. 저희 집은 늘썽이 시티콤이에요 정말 아 그렇구나 아빠가 전 냉면을 먹고 있는데 이게요 저희가 보이지가 않아도 아 잠깐 나 너무 나무식회 너무 다시 생각해줘 아니 아버님 나이에 딸래미한테 그 나무하고 식혜를 자꾸 시켜가지고 나무식회 네 아버님 재밌으신 분이시네요 나무식회 나무식회 열받이셨는데 아빠 나 이거 왜 시킨거야? 나무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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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오빠가 그러셨어요 근데 정말 냉면을 먹고 있어서 전 이게 정말 잊혀지지 않아서 이것만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냉면을 먹고 있었는데요 저희도 보이지가 않아도 이게 느낌이 다 와요 뭔가 내 앞에서 뭔가 어른거리는구나 이렇게 아빠가 아무 말 없이 그냥 정말 완전 계란을 쏙 빼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네가 느낌이 났어? 그쵸 느낌이 났죠 아빠 내 계란 왜 가져가? 진짜 정말 그때 급정색을 했어요 아빠 내 계란 왜 가져가? 그랬어요 너 어차피 너 보이냐? 너 안보이잖아 너 그게 보이냐? 막 이러시고 진짜 저희 집은 일상이 시트콩이에요 아니 냉면에 계란 두개밖에 안 나오는데 아빠가 딸 안 보인다고 냉면을 자꾸 계란을 뺏어 가시면 어떡해요 와 이거 아주 시트콩집이네요 정말 정말 저 어렸을 때 저 아빠한테 한 5년 동안 속고 살았던 게 있어요 뭔데? 아빠가 수주병을 아니 술병을 눈으로 딸 수가 있대요 어떻게 눈으로 따? 근데 눈에다 이렇게 대고 진짜 땄어요 저는 이걸 한 5년 동안 속고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손에다 이렇게 병따개를 살짝 숨겨갖고 병따개로 따면서 입으로 시익 그런거에요 아빠가 입으로 시익 이러면서 땄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5년 동안 딸한테 나는 눈으로 소주병을 탄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아니 저는 정말 많이 속고 살았어요 딸이 눈 보였으면 어쩔 뻔했어 그거 못하셔가지고 그 장난 못하셔가지고 저희 아빠 정말 옛날에 말하는 인형이 있어요 아 콜라 주세요 콜라를 갖다 대면 그 센서가 반응을 해서 꼴딱꼴딱꼴딱 소리가 나요 인형은 계속 감자튀김 치세요 하고 말하고 있는데 전신거울 매일 꼭대기에 앉혀놓고 출근을 하니까 소리는 나는데 손은 안 뻗 아 그러니까 못 찾는거야 이게 어디인지 아니 소리는 들리는데 이게 너무 저 위에 쓰니까 시끄러워가지고 아니 아니 이제 나는 이 형을 갖고 놀고 싶은데 아 애니까 그쵸 이게 애니까 소리는 들리는데 꺼낼 수가 없어 근데 이 모든게 너를 이렇게 강하게 키웠나보다 네 그런거 같아요 저는 처음에 저희 학교 친구들 되게 착해요 그래서 막 저는 처음에 근데 좀 놀랐던게 식사를 해야 밥을 먹어야 됐네 매점에서 그냥 김밥을 사서 먹는데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지금 1학년인데 1학기 때 1학기 때 김밥을 잠깐만 요거 좀 정해야 돼 대학교 가서 친구를 만났어 근데 친구가 이제 너가 시각장애니까 좀 도와주는 마음에 김밥을 먹여줬어 김밥을 아니 처음에 아유 맘이 이쁘다 김밥을 까 김밥 까줄까? 이래서 아 내가 까도 되는데 아니 아니야 내가 까줄게 한 다음에 보통 김밥이 포장이 이렇게 이렇게 살짝만 뜯으면 나올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걸 갖다 다 벌쳐놓은 거예요 아 못 먹을까봐 응 근데 이거 나는 오히려 더 불편한데 그냥 들고 이렇게 먹는 게 나은데 벌쳐놓으면 제가 젓가락만 하나씩 집어야 되는데 단무지 다 나오고 근데 그래서 못 찍고 있으니까 잠깐만 손을 이렇게 먹여주는 거예요 아 이러면서 먹여주는 대학교 1학년인데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저보다 좀 더 언니였어요 언니 안 먹여주셔도 돼요 아니 그래도 흘리잖아 이러면서 사람들 마음이 또 장애인과 함께 생활을 하지 않았으니까 네가 어느 정도까지 혼자 할 수 있는지를 또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혹시 이제 일반인들이 좀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것에 좀 속상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음 네 그 제가 옛날에 이제 그런 친구들 앞에서 지금 이런 주제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시각장애인들을 안내를 할 때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 시각장애인의 팔을 여러분이 잡으시는 게 아니라요 시각장애인이 그 상대방의 팔을 잡고 이렇게 팔꿈치 쪽을 잡고 이동하는 게 저희는 더 이렇게 잡으면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해보세요 이렇게 갖고 눈 감고 이렇게 옆에서 누가 잡고 한번 걸어보라고 해보면 못 걸어요 중심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리나가 들어올 때 리나야 너 일로 이렇게 두고 이렇게 이렇게 한거에요 리나도 이렇게 이렇게 리나는 자기 몸의 균형을 잃게 되는 거죠 자기가 어떤 곳에 있는지도 모르니까 왜냐면 잡으면 의지가 되는데 누가 잡으면은 내 스스로 지탱을 해야 되니까 이게 근데 그거를 이제 다들 이렇게 잡아줘야지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의자 같은 거에 앉히실 때도 이렇게 양쪽 어깨를 이렇게 잡고 앉혀주세요 그러면은요 나도 그런 거 같아 앉힐 때는 좋아요 근데 이게 잘못 앉으면은 걸터 갖고 푹 넘어져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뭐 이제 의자를 거기 그냥 앉으면 돼 하면은 아까 언니는 안그러셨으면 만약에 여기 의자가 있으니까 앉으라 그래 그럼 저는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네 그쵸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럴 때 등받이를 손으로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 등받이를 손으로 의자 등받이를 잡아주시면 이제 더 앉기가 편하니까 자기네 그렇겠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내가 비장애인하고 많이 생활하다 보니까 여기만 두고 여기 앉아 그게 또 내가 몰라서 그게 있죠 그래서 진짜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저희끼리요 시각장애인들끼리도 잘 돌아다녀요 물론 되게 많이 다치고 헤매기도 하지만요 저 케인 지팡이 들고 이렇게 톡톡 치고 하면서 햄버거를 먹고 싶은데 들어와가지고 냄새 맡아보고 여긴 아니야 다음 건물 그러기도 해? 네 이렇게 다녀요 정말 한 줄 기차로 다녀요 옆으로 다니면 당연히 사람들이랑 부위치니까 저보다 조금 더 잘 보이는 친구 그래도 시각장애인인 그 친구를 앞장을 세우고 나머지 한 줄 이렇게 쪼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륵 양쪽 어깨 잡고 가거나 아니면 한 명은 앞에 서고 맨 뒤에는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가면서 예를 들면 야 여기 뭐 있다 박박 쳐요 야 여기 뭐 있어 조심해 그러고 같이 가고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저희도 성인 음료도 마실 줄 알고요. 뭐요? 성인 음료도 마실 줄 알고요. 술 술! 술도 좀 마시고 저희끼리 이제 시각 저희가 시각장애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라는게 있어요. 대학생회가 있어요. 한시대회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 시각장애인들이랑 비장애인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2박 3일 MT도 즐기고 같이 강연도 듣고 게임도 하고 같이 마시면서 놀기도 하고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이런거야. 나도 그렇게 불러줘. 어? 정말요? 어? 정말요? 1박 2일로 가는거야? 2박 3일. 나 한 번 불러줘. 그래서 그런것도 많이 하고 저희도 막 아까도 말했는데 화장도 하고 저는 제니언니가 저 개껍슬이라고 머리를 쫙쫙 펴고 왔어요. 제가 고데기로 머리를 쫙 펴고 왔어요. 제니언니가 고데기 리뷰를 하셨는데 이게 시간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빗질 한 번만 하면 쫙 펴지는 고데기래요. 언니 믹스테일때 근데 제 머리엔 어떨거 같아요? 리나야 너 사진찍아 돈 아깝다. 너 언니가 이런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너 개껍슬이지? 네 저 개껍슬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머리를 진짜 잘 펴고 왔어요. 잘했어 잘했어. 그래서 오늘 되게 많이 생먹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고데기 딱 켜기만 하면 어머 위험해 위험해 막 이러세요. 아 그렇다 안 보이고 뜨거운거니까 안 보이니까 뜨거우니까 못할 줄 알고 계단같은 것도 리나야 너 계단보다 엘리베이터가 편하지? 아니야 저 계단 갈 수 있어요. 아니야 너 엘리베이터로 가자. 우리 좀 과잉보호를 하시는 부분이구나. 약간 그게 있어요. 저희도 오히려 더 우리가 다치면서 또 우리가 깨닫고 저희 친구는 집이 광명인데 광명에서 혼자 막 전주 이런데 혼자 왔다리갔다리 하고요. 지팡이 하나만 들고 지팡이 안 들고 다닐 때도 있어요. 걔는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되게 걔도 강하게 컸고 저도 그렇고 이게 저희가 무조건 도와줄 도움을 받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들은 말에서 굉장히 나한테 감명 깊었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다치면서 강해진다. 그렇죠. 라는 말. 근데 그건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그냥 우리 인생에서도 똑같은 논리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비장애인이잖아요. 몸에 장애가 없지만 우리에게도 시련이 닥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어요. 지금 당장 넘어지는 것만이 힘든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일들이 확실히 겪어야 그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좀 사람이 강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야 근데 채팅에서 머드짱이 내 얘기 좀 해달래. 야 머드짱 지금 별풍 쏘고 쟤 지금 자기 얘기 좀 해달랜다 좀 아 나 진짜 네 얘기 해도 되니? 머드짱 얘기 좀 해줘 머드짱 얘기 좀 근데 내가 어느 선까지 해도 될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머드짱 별풍 쏘 두 번인가 세 번 샀다 하나요 지금 근데 제가 아프리카라는 걸 알게 된 것도 저 친구 덕분이고 물론 시카 언니 방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냥 제가 저 친구가 되게 그런 방송 같은 거 많이 보여줬어요. 어떤 사람이 뭐 다른 어떤 성우랑 목소리가 되게 비슷한데 뭐 그래서 들려주기도 하고 인터넷에서도 재밌는 거 있으면 제가 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럼 쟤랑 저랑 되게 많이 웃고 응 그렇게 들려줬어. 어느 날에 이제 제가 먼저 이제 그래서 쇼킹탕 했던 거 보고 이제 인터넷 아예 유튜브에서 응 보게 됐어. 그래서 이제 야 뭐 생방 같은 거 재밌어? 그러면은 그냥 뭐 다른 되게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러니까 걔도 이제 내가 BJ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이제 막 말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 있는데 되게 재밌어. 약간 되게 똘끼 충만한 분이 되게 재밌어. 막 이래서 막 이게 이렇게 해주는 거 아 그렇구나 하고 들어가다가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근데 궁금한 게 있어. 넌 아프리카 TV를 어떻게 보니? 저요? 저는 아프리카 TV를요. 핸드 모바일로 보는데요. 어... 일단 보는 거는 똑같이 그냥 저는 소리를 듣는 거니까 그럼 그냥 BJ들 목소리는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채팅이 문제인데 이제 채팅을 저는 이제 핸드폰이 음성으로 이제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써서 채팅을 치는데요. 어떻게 읽어주냐면요. 기역, 이, 아, 니은, 디근. 그럼 이 속도로 여러분 언니 안녕하세요. 저 언니 보고싶어 죽는 자랐어. 를 치려면 몇 분이 걸릴 거 같은데요. 그렇구나. 그래서 네 채팅이 초반에 난 니나가 시각장애인 줄 몰랐을 때 아니 애가 말이 좀 짧더라고. 최대한 살려보내고 싶어. 버릇 없는 거 보소. 버릇 없는 거 보소. 언니가 뭘 질문했는데 말이 짧아?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행사장에서 내가 좀 눈물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몇 번 아 너희 자신이 말을 짧게 해. 이렇게 몇 번 했는지 딱 맞는데 시각장애니까 내가 얼마나 미안해. 여태까지 그렇게 말을 한게. 근데 전 시각장애이라고 말했습니다. 아 그랬었어? 미안해. 아 또 미안해. 그러면 우리 핸드폰을 약간 너의 백을 구경해도 될까요? 아 네네네네. 네네네. 니나의 핸드백 공개. 으아. 아니 별로 좋은 것도 아니에요. 니나 오늘 엄청 이쁘게 하고 왔어요. 진짜 이거 조금 이따 공개하고. 먼저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이거 그냥 키면 소리가 다 나가나요? 어? 네. 이게 저는 원래 시각장애인 분들은요. 아이폰을 주로 많이 쓰세요. 왜냐면 그게 제일 잘 읽어주고 그 저희한테 최적한 얘기 나왔는데 저는 갤럭시를 먼저 사용을 해봐서 이제 아이폰을 잠깐 써봤는데 못 쓰겠어서 계속 스마트폰을 쓰는데 어떻게 썼냐면요. 이렇게 잠깐만요. 그냥 똑같이 평범한 핸드폰이 핸드폰이에요. 여기서 설정을 미리 해놓고 홈키를 세 번을 네 이렇게 세 번을 누르면 켜졌어요 음성이. 근데 지금 나가니까 제가 소리를 좀 킬게요. 되게 이거 알아들으실 수 있는 분. 뭐라고 들으셨어요? 모르겠.. 다시 한 번. 에? 아 모르겠어. 모르겠어. 여기다 대고 한 번 해줘. 마이크에다 대고. 마이크에 대고. 치앙 고프게? 치앙 고프게? 야 이거 무슨 게임 같다. 나 치앙 고프게? 모르겠어. 제가 지금 빠르잖아요. 머드장님만 맞췄대. 머드장님 말하지 마요. 너 말하면 안 돼요. 메시지.. 말하지 마. 읽어주는 속도 100%. 제가 이거를 좀 속도를 늦춰서 다시 들려드릴게요. 똑같은 거를. 뭐라고 들으셨다고요? 아 근데 이 와중에. 리나 화이팅 님께서 별표성 1000개래. 누구야? 우와. 리나 화이팅 님. 별표성 1000개. 아니 우리 리나는 자꾸 제가 받는 별표성인데. 제가 받는 건 줄 알고 너무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리나 화이팅. 아 그럼 저기요. 뭐라고? 뭐라고? 조용히 해. 아 리나 화이팅 님. 별표성 1000개. 고맙습니다. 리나 님이랑. 근데 요거 그러면 만약에 친구가 메시지가 왔어. 네. 그걸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너는 그럼 지금 이걸 어디에 뭐가 들어가면 다 외우고 있니? 그쵸. 위치를 이렇게 그냥 핸드폰이 있으면요. 전체 안 보고 있어요. 그럼 손으로. 너 잘 안 되는 거 아니니? 하고 또 손으로 이렇게 쓰면. 이렇게. 연락처. 전화. 음. 카카오톡. 새 항목 스물여섯 개. 네. 이런 식으로. 선택하려면. 두 번 누르세요. 야. 너무 느려요. 그러면은 이제 카카오톡에 온 거. 혹시 한 명만 공개할 수 있어? 한 명만요? 머드짱이 뭐라고 하는지 보자. 두 번째는. 길메시지. 머드짱은요. 카카오톡. 일단 저 너무 느려서 조금만 속도죠. 속도죠. 아 그래서 니가 빨리 듣는구나. 빨리 들어도. 디바이스. 소리. 읽어주는 속도. 양 퍼센트. 너무 느리. 너무 느리. 너무 느리다. 25%. 37%. 50%. 62%. 75%. 87%. 100%. 네. 하고. 어. 이게 연구 아니야. 머드짱은요. 카카오톡이 아니라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잠시만요. 지금. 지금. 다 보고 계시나봐요. 성인 음료가 재밌다고. 아. 근데 잠시만요. 저 지금 막 긴장했나봐. 손이 떨려가지고. 막. 페이스북.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앤드. 산별 언니. 넌 다 들리니? 나 다 들립니다. 머드짱님. 저 미안한데 나 니꺼 어딨는지 모르겠어서 다른 사람꺼 공유할게요. 그냥. 음. 음. 이렇게 잘 탁탁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딱 누르면. 오후 11시 16분 모두 일금. 이렇게. 저는 들려요. 오후 11시 16분 모두 일금. 뭐라고 그런거야? 오후 11시 16분 모두 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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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2016년 11월 4일 금일. 2016년 11월 4일 금일. 이거 뭐라고 들려요? 2019일. 날짜. 어. 맞아요. 2016년. 어. 11월. 15일 이 날짜고요? 어. 어. 오전 12시 35분 모두 일금. 오전 12시 35분. 오어. 또이 나도 잘들어어 잘들어. 근데. 앞에 이제 뭐라고 써있었냐면. 그 오전 12시 35분은. 이제 그 사람이 읽은 시간을 얘기해주는 거고. 어어. 진짜. arre. 거기. 그리고. 또 다른 친구가 지금. 나 팬이라고 얘기해주는 친구가 친구가 나 잘 보고 있어 키우키우키우 이렇게 써주고 있어요 그럼 네가 보낼 땐 어떻게 보내? 제가 보낼 때 제가 이거 정말 공감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언니한테 해도 돼요? 나한테 보내도 돼 나한테 문자로? 제가 지금 디바지시카 언니한테 문자를 한번 보내볼게요 들어가요 아 잠시만요 아 그래서 네가 이걸 주변 사람들이 있는데서 키는 게 조금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구나 자 이제 보내볼게요 안녕하세요 한번만 칠게요 이게 몇 분이나 걸린지 한번 계산해보세요 네 이게 시간 오래 걸리는 거야? 그쵸? 근데 사실 제가 조금 느린 편이긴 해요 다른 시각적인 분들은 아이폰은 이게 좀 더 읽어주는 게 빨라요 아 그래 그리고 저는 지금 띄엄띄엄띄엄 쓰는데 아이폰은 키보드가 있으면 손으로 갖다서 이렇게 쭉 밀면 키웍 디귿 리엄 미음 자기가 원하는 데서 딱 멈추면 이렇게 딱 써지고 아 에 이 오 딱 띄면 오 써지고 이렇게 써주는데 저는 지금 띄엄띄엄띄엄띄엄띄엄 이렇게 써서 그러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얘가 아까 네 핸드폰을 귀로만 듣고 있으면 청력이 좀 안 좋아지는데 사람들 앞에서 이거를 좀 꺼내기가 좀 그렇다고 하는 게 너는 귀로 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서 막 진짜 뭐 강의 시간에도 사실 좀 저는 딱 중요하게 공유하고 싶은 게 있어도 이걸 대놓고 틀 수도 없고 그래서 교수님 보시는데 이어폰 꽂고 있을 수도 없고 없고 그렇구나 친구가 왔는지 안 왔는지 궁금한데 나를 데리러 왔는지 안 왔는지 궁금한데 카톡을 볼 수는 없고 오빠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볼 수가 없겠구나 참 그랬죠 또 네가 너무 밝아서 우리가 아유 리나 잘 사나 보다 했는데 또 이런 불편함이 있잖아 불편한 게 있잖아 사소한 건 불편함이 있잖아 그리고 오늘 또 리나가 핸드박에 많은 걸 가지고 왔대요 리나가 많은 걸 가지고 왔대요 누가 보면 되게 섣불 같잖아요 자 리나의 가방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와 별 거 없어요 리나가 아까 주섬주섬 뭐 가져왔어 맞아요 제가 문제를 낼게요 버드짱 이거 보이려나? 너 맞추지 마라 저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일단 그냥 겉모습을 앞에 보여줄게요 내가 그냥 겉모습만 뒤집어도 보고 그냥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양쪽 방면으로 다 맞췄어 점차판이여 점차판이여 왜 언니만 몰라요? 난 아까 몰랐어 왜 언니만 몰라요? 나 딱 꺼냈는데 이게 뭐니? 내가 힌트까지 줬어요 이게 바로 우리를 기사에 뜨게 만든 친구입니다 그게 뭔데? 이게 바로 우리를 너를 페이스북스타로 만들게 한 바로 그것이군요 이걸 어떻게 쓰는지 아시려나? 이걸 열면요 이렇게 하면 보이시나요? 근데 이 안에 점자를 찍을 수 있는 연필 같은 게 있는데 잉크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찍는 걸 도와주는 도구고요 이게 점자를 찍을 수 있는 틀이고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이걸 열면 종이를 내가 넣어볼까? 네네 넣어보세요 넣으셔도 돼요 근데 막 써도 되는 거예요? 막 써도 되는 종이에요? 하고 세상에 막 써도 되는 종이가 참 많단다 하고 그럼 이제 이렇게 종이가 고정이 됐죠? 그 상태에서 얘를 먼저 껴줘요 밑에 판을 먼저 끼죠 네 먼저 끼고 잠시만요 네가 현저히 먼저 들고 있어 어? 내가 들고 있어? 아니 이거 고식이어가지고 응 이렇게 먼저 얘를 껴서 구멍에 맞춰서 껴서 위에다가 껴야 될 것 같아 그치? 종이가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껴서 아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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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구멍이 그 점자를 찍어낼 수 있도록 구멍이 딱딱 맞춰져 있어요 이렇게 지금 틀에 짜여져서 이 상태 이 구멍에다가 이제 점자를 찍는 거예요 이렇게 아 내가 조금 확대해서 보여줄게요 여러분 요 부분을 네 요렇게 지금 얘네가 살짝 보여주면 네 사람들이 지금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찍고 있어요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게요 칸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어 그리고 저희는 어 저 디바제시카라는 거 한 줄 치려면요 얼만큼이 필요하면 이 아니 이 정도 길이가 필요해요 디바제시카를 한 번 치려면 디바제시카만 하나 치는데도 이 정도 길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몇 줄 안 나오니까 그때 편지가 막 네 장 편지 되게 길었어 편지 되게 길었어요 네 진짜 그래서 네 이렇게 저희는 이걸로 이제 막 시험도 보고 막 그렇게 그렇게 하는군요 저희의 노트입니다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게 아주 아주 신기해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리고 또 저기 또 가져온 거 있는데 언니 가져와 볼까 네네 친구가 영상 보고 있다 너무 졸려서 잠 너 지금 머니짱이 뭐라 그런지 알아? 모르겠어 제 오타 많이 나요 미안하다 미안해 머니짱이 자꾸 너 자꾸 너를 쟤 강퇴줄 시켜주세요 너 그거 너나 봐봐 네네 쟤 진짜 쟤 쟤 자꾸 네 편이 아닌 거 같아 네 쟤 어제부터 그랬어요 너 진짜 그러면은 너 진짜 나중에 보자 이랬는데 너 진짜 나빴다 너 진짜 여기 있어요 이거는요 이것도 맞춰보실래요? 이건 못 맞춘다 검색해보지 마시고요 이것도 지금 HMS라고 써있고 여기 위에 점자가 있는데 맞아요 아까 점판은 있었으니까 이거는 뭐야? 이거는 딱 생긴 거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난 악기인 줄 알았어 악기 왜냐면 검정색이거든 여기 커버가 맞아 맞아 뭔가 악기를 가져온 줄 알았어 그럼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여기 열면 USB가 들어있고요 컴퓨터 SD카드가 들어있고 네 컴퓨터는 맞는데 점자 컴퓨터예요 지금 채팅장에 점자 키보드인가요? 그거 맞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맞아요 제가 공개를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 밑에 이게 다 점자를 찍을 점자를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는 셀이에요 한번만 가까이 보여줄게요 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이제 거기 블럭블럭 있는게 타자 점자를 칠 수 있는 키고 우와 신기하다 여러가지 기능이 있어요 나 아니 점자 종이 기능 아니 그럼 네 레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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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전원을 키면요 어 점자가 다 사라졌다가 어 제가 보이게 해드릴게요 언니 이해하기 쉽게 하시려면 뭐야 여기 이거 있죠 어 이게 일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화면이 아 탐색기라고 써있어 네 탐색기라고 써있고 한 칸 내리면 워드 프로세서가 있어요 어 맞아 맞아 그래서 여기 이게 엔터거든요 엔터를 쳐서 벌써 들어가 보는데 문서 시작이라고 써있어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거꾸로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어 이렇게 치는 이 여섯 개를 가지고 글씨를 치는 거예요 어 여섯 개를 가지고 네가 그냥 이렇게 쳐도 잘 보일 것 같아 아 그런가요? 여기다가 놓으면 각도가 있어서 잘 보일 것 같아 네 네 일단 뭐 뭐 뭐 쳐보고 뭐지? 쳐보고 싶은 글씨? 야 너무 길다 아니 괜찮아요 우유 빛깔 리나 리나요? 짱 그러면 우유 제가 좀 느려요 뭐 이렇게 오 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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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손으로 한번 만져보세요 아 그쵸 이게 이제 리나 이게 점짜로 우유 빛깔 리나 짱이네요 아 리나 아 그니까 리나가 여기 위에 있는 이 이 점판으로만 글자를 만들어요 우유 빛깔 리나 짱이라고 만들면 요 밑에 이게 자동적으로 점짜로 얘가 바뀌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효용이 있을까? 일단 필기구고요 저로서는 이게 필기구고 녹음도 할 수 있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한글 파일로 변환을 하면 USB에 담아서 뽑을 수도 있고 아 그 다음에 이것도 와이파이가 있어요 얘도 좀 비싼 몸이어갖고 와이파이가 있으면 유튜브도 되고요 저 이걸로 자기 전에 이렇게 배 깔고 언니 방송 틀어요 아 네 유튜브도 되고 네이버도 되고 인터넷만 있으면 그리고 이제 뭐 음악 다운받아서 이렇게 듣기도 하고 근데 이거 얼마야? 궁금하시죠? 어 저 한번 맞춰보세요 어 이거 한 업다운 해드릴게요 한 20만원? 업 50만원? 업 100만원? 업 150만원 업 200만원 업 300만원 업 뭐야 왜 이렇게 비싸 그럼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600만원 빙구 이게 600만원 580만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거는 모든 시각장애인이 누릴 수 있는 건 아닐 수 있겠다 근데 이게 어 빌린 거예요 저도 복지관에서 시험을 보고 빌린 건데 점자 읽는 거라든지 그런 컴퓨터 이게 또 이제 나름 컴퓨터니까 컴퓨터 다룰 수 있는 거 좀 보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어 야 갑자기 나 이거 되게 다르게 보이네 그렇죠 다르게 보이죠 굉장히 비싼 몸이에요 아 여기 써 있구나.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빌렸구나. 감사합니다 복지관님. 근데 이 와중에 리나님 말 정말 잘해요. 설명이 아주 그냥 술술이야. 말은 되게 원래 좀 말을 잘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 수다스러워요. 내가 갖다 둘게. 가방에 혹시 아까 난 보니까 지팡이도 보여줄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사실 얘를 자꾸 보고 싶으니까 이제 시각장애인이라는 느낌이 좀 잘 안드는데 아까 지팡이도 보니까 어 얘 시각장애인인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이제 바로 제 눈이에요. 눈인데 좀 많이 낡았지만. 몇 살 때부터 들렀어요 이건? 저는 사실 그 맹학교를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고 그 전에는 시력이 잔준시력이 좀 남아있어서 사용을 하지 않았었어요. 내가 이거 들고 다니는 날에 목매단다 내가 진짜 그러고 다녔어요. 그니까 좀 그때는 중학교 때는 시각장애인이랑 받아들이기도 쉽고 나도 똑같이 다 일반 애들처럼 춤추고 싶고 막 가서 놀고 싶고 늦게까지 학원에서 떡볶이 사먹고 그러고 싶은데 그런게 안되고 솔직히 착한 친구들도 있지만 손가락질하는 친구들도 있죠. 다 느껴져요 그게. 보이지는 않지만 다 그 기가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별로 안 이거랑 저는 제가 맹학교에 가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제 시력도 너무 안좋아지고 성적관리도 해야되고 점자도 안되고 그러니까 이제 간건데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걸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은 중학교 때까지는 일반 중학교 다이스가 그땐 안썼네. 네 안썼어요. 그럼 그것도 대단하다 그치. 우와 이렇게 펴집니다. 무기에요 무기. 언니가 해줄게요. 요렇게. 무기네. 먼저 무기에요. 이게 이제 키에 맞춰서 근데 저는 이걸 좀 오래 써서 저보다 얘가 좀 작긴 한데 제가 사러갈 시간이 없어서. 뭐가 그렇게 바빴니. 그렇구나. 요렇게 해서 딱 이렇게 텐트같은거 할 때 만들게 하는걸로.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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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둥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짚고 다녀요. 그냥 쯔욱 끌고 다니는게 아니라 양옆으로 이렇게 왼발 나갈 때 오른쪽 짚고 오른발 나갈 때 왼쪽 짚고 이렇게 해서 왜냐면 이걸 찍는게 다음 발이 나갈 거를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거를 미리 알려주는 역할이에요. 왼발 나갈 때 오른쪽을 찍어야 오른쪽에 그 다음 발이 나갈 건데 이제 뭐가 있는지 알려주는. 근데 이 와중에 푸띠나님께서 제가 이런 말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저 어릴때 시각장애인분이 저 지팡이 쫙 펴면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근데요. 이게 되게 저도 가끔 제가 뭔가 이게 의미없게 자랑스러워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지금은 제가 좁은데서 해서 그런데요. 이거 넓은데서 이렇게. 이렇게 딱 쾅! 이렇게 하면은 이게 되게 멋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저는 3단 밖에 안되는데요. 이게 7단도 있어요. 그럼 봐봐요. 7단이 이렇게 펴져요. 완전 사람들이 완전. 특히 검아애들은 진짜 부러워하겠다. 그럼 어떻게 막 길어져라 여의봉 이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제 처음에 디바제시카 팬이 됐는지 알고 싶어요. 그게 원래 그냥 저는 유튜브로 이제 그냥 음악 재생해놓고 그냥 누워있고 그런 거 좋아하는데. 제가 생일이 12월달인데요. 딱 시험기간이에요.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쭉 시험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기분도 안 좋고 맨날 페메에다가 쓰는 글이라고는 언니 시험공부하면서 생일을 보내겠네. 막 다들 이러니까. 그리고 그날따라 좀 아프기도 했고.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음악이나 듣자. 근데 제가 뭐를 잘못 쳐서. 뭐를 잘못 쳐가지고. 쇼 뭐라고 쳤는데. 그게 넘기다 넘기다 넘기다. 아 히 뭐를 쳤었어요. 누구 이름 칠려다가 히덴가 희기인가를 쳤는데. 그때 이제 희귀병. 언니 쇼킹탑 때 희귀병. 그게 좀 뒤늦게 떴었어요. 그래서 희귀병인데. 그냥 희귀병이면 제가 안 들었을 텐데. 쇼킹탑10이라 그래가지고. 저 그런 건 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앙케이트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거 좋아하는데. 들어갔는데. 저는 되게 이제. 팔 다리 이런 거. 크기 다르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저는 진짜 눈만 불편하지. 다른 데는 걸어 다니는 것도 멀쩡하고. 먹는 거. 입는 거. 다 멀쩡히 하잖아요. 근데 너무 제가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부터. 아. 그냥 내가 좀. 너무 막. 이렇게. 안 좋게 생각을 하고. 너무. 나. 내 자신을 깎아내리고. 약간. 그랬구나. 하고. 그리고. 그 밑에 또. 저것도 있어. 되게 뭐가 많았어요. 그리고 언니의 콘텐츠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햄버거. 햄버거 먹방으로 배우는 미국 문화. 그래서. 미국 문화. 막 이런 거. 미국 학교랑. 우리 학교. 차입자. 그거랑. 미국 과자 먹방. 이런 게. 미국에 대한 게 저는 사실. 되게. 영어공부증. 그래서. 영어 울렁증. 영어를 되게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되게 재밌고. 여기 분들도 다 그러실 것 같아요. 언니가 중간중간에 가르쳐 주는 표현들이. 되게. 깨알 같잖아요. 막. 그냥 진짜. I have a girl. I have a dream.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실생활에서 쓸 수 있고. 이런 거를 가르쳐 주시니까. 네. 이런 거를 막. 근데 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별풍선 몇 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멘트를 하잖아요. 별풍선이 뭐지? 그때 되게 순수했어요. 별풍선이 뭐지? 엄마 별풍선이 뭐야? 저희 아이. 엄마가 뭐라셔? 엄마요. 이거 말해도 돼? 뭐라 그래. 자. 리나의 어머님이 과연 별풍선을 뭐라고 생각하셨을까? 돈 드는 거. 돈 드는 거. 돈이야. 그거 인마. 너 그거 빠지면 큰일 나 인마. 호환 마마보다도 무서운 거야. 그거 카지도와 같은 거야 인마. 그래서. 근데 엄마가 왜 물어보냐. 아니. 별풍선을 쏜다길래. 뭐. 뭐지. 그게 뭐 아이템 같은 건가. 약간 도토리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응응응응. 그래서. 아. 처음에는 근데 별풍선에는 쟤도 저도 관심이 그냥 별로 없었고. 그냥. 근데. 생방에서 만나요. 이런 멘트 보고. 아. 그러면 나도. 생방으로 가면은. 뭔가 다르려나. 하고 이제. 아. 그리고 저는 그게 부러웠어요. 사람들이 채팅을 치는 걸. 언니가 읽어주는 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나도 질문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생방에 와서. 처음 한 말이. 언니 멋있어요. 였거든요. 그랬구나. 근데 그 언니가 읽어주는데 너무 소름이 쫙 치는 거야. 진짜. 1201이 멋있어요. 팬 가입. 제가 10개로 팬 가입을 했거든요. 어. 뭐지. 어서오세요. 리나 제가 그때. 닉네임이 리나1201이었어요. 1201이 12월 1일이어서. 제 생일이어서. 뭐지. 너무 막. 엄마. 엄마. 내 이름 읽어주셨어요. 언니가 내 이름 읽었어. 이러면서 막. 한 2시까지 잠도 안 자고. 엄마가. 엄마랑 같이 쓰레기 버리고 갈래? 아. 싫어. 엄마 혼자 가. 나 이거 볼 거야. 진짜. 그날. 그날 저거였어요. 최. 그 복수극. 그 복수극. 쇼핑 탑재하는 날이에요. 쇼핑 탑재하는 날이에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계속 보고. 근데 그거는 사실 네가 계속 귀로만 들어도 되는 방송이니까. 그쵸. 그쵸. 사실 그렇게 엄청난 비주얼을 많이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또 우리가. 네. 통한 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 방송은 사실 귀로만 들을 수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아. 고맙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 어떤 분이 왜 제 말 안 긁어줘야 그러시는데. 제가 이제. 우리 얘기 여기까지 하고 이제. 채팅에 질문인. 이것도 소통을 좋아하시잖아. 네. 그쵸. 제가 이제 글을 읽어드리면. 리나가 좀 답을 해주고. 네. 아까 어떤 분이 그러는데. 이렇게 지팡이를 위로 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요. 지팡이를 드는 게. 저는 이게 지금 공간이 좁아도 그랬고요. 원래는 들면 안 돼요. 원래는 그 저희 이거. 이거를 지팡이로 걷는 걸을 또 교육이 따로 있어요. 그게 학기 중에 배우는데.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그걸 이제 보행이라고 해요. 보행 교육을 하는데. 지팡이 한번 잘못 들면 진짜 선생님한테 엄청 웃나요. 그래서. 야 너 그거 잘못 들었다가 사람 꼬챙이래.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갈 수 있어서. 원래는 조심히 이렇게 바닥에 놓고 그냥 이렇게 펴서 하는 건데. 제가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한 거래요. 네. 리나님 정말 움츠러들이시지 않고 당당하신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지은대 고맙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혹시 시각장애인들은 꿈에서는 어떤 걸 보나요? 되게 신기해요. 꿈에서는 다 보여요. 그러니까. 보인다고 자각을 해요. 제가. 그냥. 근데 제가. 보였던 사람이라서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면 다른 이제. 아예 빛을 못 보는 친구들은. 소리로 얘기를 많이 해요. 목소리로 봐서는. 나의 과외 선생님이 내 옆에 있었는데. 뭐. 그 선생님이랑 뭐 말싸움을 하다가 깼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저는 좀 그래도 어렸을 때 봤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엄마한테 이제. 엄마. 엄마랑 나랑 검은색 드레스도 있고. 완전 다 파진 드레스도 있고. 무대에서 노래 불렀다? 이러면서 막. 저는 그래도 이제 좀. 제가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꿈에서는 다 보여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응. 근데 원래는 이제. 볼 수는 없죠 솔직히. 아. 그냥 소리로. 그쵸. 그쵸. 보통 자기가 인지한 것을 꿈 안에서 또 보게 되니까. 그쵸. 그쵸. 자기의 부분만. 어. 그러면. 그러면 꿈을 통제하실 줄 아세요 이러는데. 너 지금. 루시드 드림. 저 그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자. 이런 질문 있어요. 리나님은. 10년 후에 무엇을 하고 싶나요. 되게 뜨방해. 저 지금. 되게 면접 보는 것 같아요. 대학교 면접 보는 거. 아. 왜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요. 애들. 대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 내가 분명 여기 오면서 나한테 해달라고 했던 질문이 있는데. 내가 애들한테 퍼주고 왔는데. 아무도 알아요. 지금 채팅창이에요. 왜 친구들. 니들은 왜 얘가 원하는 질문 안 하니. 정말. 아. 근데. 어. 10년 뒤에는. 저는. 음. 좀. 저도. 제가. 어. 장애를 있는.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좀 이렇게. 나도 너때 그랬어. 하면서. 이렇게 좀. 보듬어주고. 가르쳐주고 싶고.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냥. 그 노래도. 제가. 지금은 실력이 별로 안되지만. 어. 그때. 10년 정도면 그래도. 31살이네. 그러니까. 그래도. 강사. 강사. 하면서. 친구들. 애기들. 애들하고도 소통도 많이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 다음 무대에도 또 많이 쓰고 싶고. 무대에도 많이 쓰고. 개인적으로 이제. 욕심이. 개인적으로 저를 또 많이 알리고 싶고. 장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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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і. 예. 예. 그래. 왜 못할 게 뭐가 있어. 눈만 안보이는 것 뿐이잖아. 안 그래? 지금 오늘 강남 선칼 님이라고 들어와 있는데. 너 우리 반 강감사칼 알지? 네 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야 지금 강감사칼 들어와 있어 너무 축하드려요 오 리나 화이팅이라고 하고 있어요 와 그거 합니다 서로 화이팅해요 네 서로 화이팅합니다 근데 이제 리나님 노래를 저는 들으려고 못 나가고 있어요 누굴까요 저번에? 우리 지금 저기 바람재비 삐코 제 삐코가 지금 계속 혹시 살짝 조금 어 그러면 아 진짜 완전 조금만 들려드릴게요 어 조금만 저 아시는 분들 막 왜 뒤에 카덴자 안했냐고 막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아 아직 배우고 있는 대학교 1학년이니까 조금만 아 떨린다 어떻게 그냥 지금 할게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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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와 뜨거워졌어 와 너 실력을 이렇게 근데 지금 저 눈물 나와요 왜그러세요? 박수 박수 깡통금337 저 눈물 나요 저 우시락한거 아니에요 소름돋아요 장난 아니에요 와 목소리 너무 좋아요 대단해요 뇌가 깨는거 같아요 왠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나요 저는 노래도 모르는데 잘하는거 같아요 이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에요 오페라에 나가보세요 와 와 와 언니 이쪽으로 언니 제가 찾아줄게 괜찮아? 오케이 와 언니쪽으로 언니쪽으로 좀 가까이 켜죠 오케이 여기는 앞은 약간 여기 앞에 물 오이오이오이오 와 진짜 소름 돋는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노래 안 부르고 집에 갔으면 얘 어쩔 뻔했니? 이라고 지금 궁정언니 야 너 얘 노래 안 시켰으면 어쩔 뻔했니? 아 궁정언니님 저 진짜 사진 너무 감사했어요 아 궁정언니가 너 되게 기다렸어 저 사진 너무 감사했어요 아이고 궁정언니 아이고 이제 이쁘고 노래도 잘하고 감사합니다 밀러님 백 이렇게 선물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채팅창에 앵콜 앵콜 이러는데 에이 에 에 살에 걸려요 한 곡만 들읍시다 나중에 또 저희 내일 저는 내일 유튜브에서 10시에 생방을 하고 또 끝나고 어쩜 소소하게 다시 이쪽 아프리카에서 저희가 2차를 방송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만나 뵙기로 하구요 여러분 아쉽지만 인사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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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이 영상을 제가 좀 여러분과 같이 보고 싶은 영상이 있어서 그걸 좀 먼저 틀어드릴게요